오늘 주유소 찾았다가 갑자기 오른 개솔린 가격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정유소 중 3곳에 문제가 생기면서 앞으로 개솔린 값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25센트. LA 카운트의 개솔린 평균 가격도 41일 연속 상승하며 갤런당 3달러 48.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35.9센트나 오른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트의 평균 가격 역시 지난주보다 28.2센트 오른 갤런당 3달러 48.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가격보다는 90센트 정도 싼 가격이지만 바로 지난주에 비하면 30센트가량 높아진 숫자입니다. 북가주에 위치한 리치먼드의 쉐브론 정유소 화재, 마티네즈의 테로소 정유소의 고장, 그리고 지난 2월 18일 있었던 토렌스의 엑손모빌 정유소 폭발 사고까지 캘리포니아주 내 대규모 정유소 중 3곳의 개솔린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개솔린 소비량의 약 10%를 생산하는 엑손모빌 정유소는 7월까지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예멘의 시민전쟁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업 사태 등 현재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도 개솔린가 상승에 한 몫을 하고 있어 당분간 개솔린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여행 시즌을 앞두고 장거리 여행길에 나서려 했던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스버디닷컴과 남가주 자동차클럽 등은 앞으로 1, 2주일 안에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최대 20센트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개솔린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평균 8센트 상승하며 갤런당 2달러 5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